한돈 있는 점 한돈 있는 점은요 대한민국에서 먹고 자란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음식점이고요 한돈 농가에도 좋고 신선한 고기를 즐길 수 있는 공익사원입니다 일단 사람들이 한돈 이미지를 좋게 생각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따로 비용이 들지 않으니까 점주 입장으로서는 따로 부담이 가지 않는 게 있고 또 인증점이 되면 한돈 자조금에서 이벤트라든지 TV, CF, 마케팅 이런 거를 다 해주니까요 또 가게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많습니다 한돈 인증점의 가장 큰 혜택은 고객들에 대한 신뢰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고객들이 신뢰감을 가지고 저희 매장을 방문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한돈 인증 공익사업에서 홍보나 TV 광고도 하고 판촉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어서요 그런 부분에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소개를 받아서 가는 게 아무래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직접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은 요즘에 각종 소셜 네트워크가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찾아볼 수 있고 그리고 한돈을 사용하는 식당에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으니까 가서 한번 먹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적극 추천드리고요 저희도 처음에 준비할 때 어떤 기대감이라는 게 있었는데 고객들에게 신뢰감을 준다는 기대감 실제로 한돈 인증점이 된 후에 지켜보니까 계산하고 나가시는 분들이랑 말을 나눈다든지 아니면 홀에서 손님들이랑 말을 나눌 때 한돈 인증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영급도 많이 나왔고요 재방문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돈 인증점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관계자분들이 오셔서 케어 받는다는 느낌이 조금 들거든요 그러면서 저희도 그로 인해서 조금 더 고기 관리라든지 어떤 퀄리티 그런 거를 유지할 수 있게끔 더 노력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생각 있으신 예비 한돈 인증점주분들은 꼭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